자 우리 지난 시간에 유지운영에 관련해 가지고 알아봤단 말이에요 유지운영 같은 경우에는 계획하고 그 다음에 분석하고 설계하고 그 다음에 구현하고 테스트하고 유지운영하게 되는데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수행이 되는 거고 가장 오랫동안 수행이 되는 거고 가장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게 여기 있는 유지운영이다 여기 계획 같은 경우에는 발주사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하는 거고 분석하고 설계하고 구현하고 테스트 여기가 실제로 개발하는 업체에서 하게 되는 거고 개발업체가 이것들을 하게 되면 이것들을 보통 넘겨요 아니면 몇 개월 아니면 1년 이런 식으로 유지운영 같이 하긴 하는데 보통 넘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SM이라는 직군이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유지운영을 거의 담당을 하게 돼요 어쨌든 우리는 이 유지운영에 대해서 알아봤었고 유지운영 같은 경우에는 네 가지로 구분을 하게 돼요 근데 이것들을 그냥 무턱대고 수정보수니 향상보수니 적응보수니 이런 것들을 외우는 게 아니라 가만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유지보수라고 하는 거는 개발된 소프트웨어가 있으면 이것들에 대해서 뭔가 계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게 유지보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이 소프트웨어를 받았어 내가 SM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받았어 근데 예전에 미처 발견하지 못한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죠 오류가 있을 수도 있는 거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내비두나? 그럼 큰일하지 수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정보수라는 게 있다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고객들이 계속적으로 요청을 할 거예요 우리 이벤트 한번 하자 여기 뭐 하나 빠졌다 이미지 좀 바꿔줘라 여기 조금 이쁘게 좀 다듬어라 봄이니까 여기 화사하게 만들어라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적용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향상시켜야 되는 거죠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향상시켜야 된다라고 해서 향상 보수라는 게 있다 자 그리고 이런 시스템을 운영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하드웨어가 바뀐다든지 라이브러리가 바뀐다든지 운영체제를 옮길 수도 있는 거고 데이터베이스를 바꿀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적응을 해야 돼요 남의 집 살아나면 적응을 해야 돼 그래갖고 적응 보수라는 게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들을 하다 보니까는 가만 보니까는 나중에 뭔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예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방 보수를 해야 된다 여기 있는 수정 보수, 향상 보수, 적응 보수, 예방 보수 이것들을 그냥 달달달달 외우면은 나중에 또 머릿속에서 이제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지 보수가 뭐지? 아 유지 보수라는 건 이런 거구나 뭔가 뒷단에서 소프트웨어를 발전시키는 거구나 그랬을 때 예전에 발견하지 못했으니까 수정해야 되겠다 자 그리고 이것들을 계속 발전시키니까 향상시켜야 되겠다 옮길 수도 있으니까 얘가 적응을 해야 되겠다 자 그리고 나중에 뭔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예방도 해야 되겠다 자 그렇게 외우시면은 조금 더 효율적이다 자 그리고 용어들 알아봤단 말이에요 자 일단 레거시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자 레거시 시스템이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있어 보이는데 뭐 없어요 얘는 그냥 아주 오래된 시스템 그냥 예전에 그런 기술이나 그런 것들을 레거시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고 자 그리고 스파게티 코드하고 외계인 코드라는 게 있었어요 스파게티 코드라는 게 있었고 자 그리고 외계인 코드라는 게 있었다 외계인 그래서 스파게티 코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소스 코드가 난잡한 거예요 얼기살끼 엮여가지고 고투문 쓰고 막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난잡한 코드를 스파게티 코드라고 하는 거고 외계인 코드 같은 경우에는 얘는 오래돼가지고 문서도 없고 그리고 개발자도 없는 거 이걸 보고 외계인 코드라고 한다 얘는 문서를 만들면은 해결이 가능한 거죠 이런 문서를 만들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된다? 역공학이라는 걸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또 엮여져서 소프트웨어 공학의 3R에 대해서 또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재공학이라는 게 있고 물론 우리는 많이 이거를 들었지만은 다시 한번 머릿속에서 새록새록 떠올려야 되니까 역공학이라는 게 있고 자 그리고 재사용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게 소프트웨어 공학의 3R이죠 재공학이라고 하는 거는 유지보수의 생산성으로 그 소프트웨어 위기를 극복해보자 라고 하는 거고 역공학이라고 하는 거는 소스 코드를 보고 역으로 올라가서 산출물을 내게 되는 거예요 문서를 만드는 거 자 재사용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잘 만들었으니까 이것들을 가지고 다른 프로젝트에서 사용하자라고 하는 게 재사용이에요 그래서 재공학하고 재사용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이렇게 건물을 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가 조금 낡았어요 자 여기 문 좀 바꿔야 돼 자 여기 비 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를 건물을 뿌시고 다시 올리는 게 아니라 뿌시고 다시 올리는 거는 재개발이 되는 거고 여기를 조금 이제 메꾸는 거예요 여기도 이제 뭐 이렇게 방수하는 거고 이 문짝도 바꾸는 거고 그거를 유지보수라고 하는 거죠 이게 재공학이에요 자 재사용이라고 하는 건 이거 잘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다른 건물을 만들려고 이제 거기로 갔단 말이에요 현장으로 그럼 여기 있는 거 다시 재사용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게 재사용이에요 그래서 재공학하고 재사용의 차이점은 그렇다 어쨌든 이거는 갑자기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의 3R이 이것 때문에 나왔고 자 이런 스파게티 코드나 외계인 코드 같은 경우에는 아주 뭐 이상해요 그래서 냄새를 풍긴단 말이라 그걸 뭐고 뭐라고 한다? 코드 스멜이라고 한다 그 코드에서 냄새가 난다 라고 해가지고 코드 스멜이라고 하는 거고 이런 코드 스멜을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바꿔야 돼요 근데 그냥 내가 혼자 무턱대고 이러고 보고 있다가 바꾸는 게 아니라 회의를 통해 가지고 바꾸면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그래갖고 내 옆에 있는 동료한테 야 이것 좀 같이 보자 라고 해서 동료 검토라는 거를 수행을 하게 된다 자 동료 검토 같은 경우에는 팀장한테 깨지기 싫으니까 하는 거고 두세 명의 리뷰 형태가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워크스루라는 걸 하게 되는 거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팀 회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미리 자료를 배포한 다음에 그리고 개발자가 그것들을 발표하면서 문제점을 찾아내는 그런 회의가 여기 있는 워크스루가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인스펙션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인스펙션 같은 경우에는 공식 검토 회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스펙션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가 발표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 그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그런 회의를 주관하는 게 인스펙션이라고 한다 FTR이라는 것도 있어요 자 FTR 같은 경우에는 인스펙션하고 비슷한데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은 FTR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소프트웨어를 관리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소프트웨어에 대한 회의를 진행을 하는 거고 여기 있는 인스펙션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것들 기술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회의하는 게 인스펙션이다 근데 두 개 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어쨌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문제점을 발견을 하게 되면 뭐를 하게 된다? 리팩토링이라는 걸 수행하게 된다 리팩토링이라는 거를 수행을 하게 된다 자 리팩토링 같은 경우엔 뭐예요? 기능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안에 있는 소스 코드를 바꾸게 되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들을 회의를 통해 가지고 찾아냈고 그거를 고쳐야 되는 거죠? 리팩토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리팩토링을 하게 되면은 어떤 코드가 만들어져? 깨끗한 코드가 만들어지겠죠 자 이런 지저분한 코드가 아니라 깨끗한 코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한다? 클린 코드라고 한다 그래서 클린 코드 같은 경우에는 작성 원칙이 있어요 가독성이 좋아야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의존성을 배제해야 되는 거고 추상화시켜야 되는 거고 중복을 최소화시켜야 되는 거고 단순해야 되는 거고 이런 특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같이 알아두시는 게 좋다 이것들을 그냥 뭐 스파게티 코드이다 외계인 코드이다 뭐 레거시 시스템이다 뭐 코드 스멜이다 동영업소, 워크스루, 인스펙션, FTR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외워버리면은 나중에 뭐가 뭔지 머릿속에서 복잡복잡하단 말이에요 물론 뭐 전공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 용어들 워낙에 많이 들었으니까는 4년 내내 들었을 거 아니라 그러니까 조금 용어에 대해서 익숙한데 비전공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용어 자체가 어렵잖아요 용어 자체가 워크스루, 인스펙션, FTR, 리팩토링 클린 코드, 외계인 코드 외계에서 와서 만들었나 이럴 거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엮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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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외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자 다시 한번 보면은 자 이렇게 스파게티 코드하고 외계인 코드는 이상한 코드예요 그래서 냄새가 나 그래서 코드 스멜이라고 하는 용어가 만들어지게 된 거고 이런 용어들은 정해져 있으니까 이건 외워야 되는 거 이건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이런 이상한 코드 스멜이 발생하기 때문에 동료 검토, 워크스루, 인스펙션, FTR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뭔가 그 수정 사항을 확인을 하게 된다 자 그럼 수정해야 되겠죠 그럼 뭘 해야 된다? 리팩토링이라는 걸 해야 된다 기능은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능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기능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안에 있는 소스 코드를 바꾸게 된다 그걸 보고 리팩토링이라고 하는 거고 그렇게 리팩토링을 하게 되면은 아주 깨끗한 코드가 되는 거죠 그걸 클린 코드라고 한다 클린 코드 작성 원칙 같은 경우에는 단순성 그리고 가독성 좋아야 되는 거고 의존성 배제해야 되는 거고 중복 최소화해야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추상화 시켜야 되는 거고 이런 작성 원칙들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아주 그냥 베스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유지보수도 마찬가지로 수정해야 된다? 수정보수 향상시켜야 된다? 향상보수 적응시켜야 된다? 적응보수 그리고 예방해야 된다? 예방보수 이것들을 그냥 드립다 외우는 것보다는 연관지어서 외우는 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기시험장 들어가셨을 때 쓰기가 좋을 거예요 나중에 막 딱 들어가면은 막 긴장돼가지고 머릿속이 하얘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 연관지어서 이렇게 막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새록새록 떠오를 거고 그리고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음성지원이 돼 나한테 들었던 게 음성지원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연관지어서 들어주는 그런 연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여튼